드디어 쥐퍼렉스턴 타이티비션을 받았습니다. 반영웅씨 첫차니? 제 생일 첫차입니다. 이제 운전이 막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. 드디어 쥐퍼렉스턴 타이티비션을 받았습니다. 쥐퍼렉스턴 타이티비션을 받았다. 쥐퍼렉스턴이 보이지도 않다. 끝이 없어진다. 실감이 안나와. 다 가져올게요. 예비가 되나? 앞의 비닐은 좀 뜯어야되나? 뜯어봐요 안 뜯어도 보여요? 뜯어 뜯어 이 차도 경유차에요? 경유 그냥 옆으로 재껴서 죄송합니다 자의 장 하시구요 보들보들 보들보들하고만 승차감은 어떠세요? 승차감 좋아요 봐주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되게 높아요 이가 지금 가장 높이 있어 카니발보다 더 커 보이 카니발보다 더 커 보이고 임영웅씨의 첫 차네요? 제 생일 첫 차입니다 진짜 기분이 어땠어? 첫 차를 이렇게 모르겠어 아직도 실감이 좀 안 나요 이게 내 차가 맞는지 와 너무 좋네 오늘 여러분은 내 차도 다 생기고 관객들을 너무 못 만나서 좀 너무 아쉽지 않아요? 기억나요? 관객들이 많았던 무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서면은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안 선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행사 무대에 관객들이랑 나눴던 그런 대화들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몇 번 하다보면 또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? 물론 빨리 무대에서 뵙고 싶습니다 히히히히히히히 진짜 음전히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꺼지는 건가? 자 다시 갈게요 임영호씨 차 한번만 타주세요 임영호씨 차 한번만 타주세요 지금부터 지퍼렉스턴 파이팅 에디션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로 세컨 삼각시보기 사정없이 뜯어주세요 같이 뜯어 다시 뜯어 비누 튀는 힘이 아이고 아 대박이다 이 바로 지폴 엑스턴 화이트 에디션 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지폴 엑스턴 화이트 에디션 첫 차의 주인 운영 안전하게 타고 다니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차를 타면은 평생 무사고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가 나더라도 저는 안 다칠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해 보이고 아주 안전해 보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높다 좋다 좋다 안녕 가자 고맙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밤 어후 제 선물이 아니었네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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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얘기였구나 아 나 눈물 안 나는데? 어떤 선물이죠? 어버이날 선물인데요 어제 못 드리고 오늘 드리네요 어버이 아니 어저께 드렸어야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아이고 갖고 왔습니다 한시간 골랐습니다 발입고 저희 절파가 발입고 괜찮아요?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젊어졌네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대표님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 나 그거 산다고 써? 어? 이거 말고 써? 액션캠이 돼 그게 좋대 그냥 막지 되고 싶게 해 작아가지고 연락이 만에 혼은 음 예 잊을수가 이리 잊을수가 아 아니 내가 아 야 그래 많이 하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영영 못 잊을 거야 영영 못 잊을 거야 영영 못 잊을 거야